최고의 플레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버워치 초고 플레이어 잉혀맨 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드는 레벨 80인데 어.. 군대 간 친구꺼 네.. 아이들이 빌려가지고 어.. 플레이를 한겁니다 저는 오버워치 한지 한 진짜 레벨을 치면 플레이 판수를 치면 레벨 한 10정도 되는 초 플레이언데 제가 디바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어.. 이번에 디바가 상영이 되면서 디바라는 캐릭터를 한번 플레이를 해봤죠 디바라는 캐릭터가 원래 사람들이 잘 안쓰잖아요? 그런데 제가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저 굉장히 못해요 이렇게 뻘궁도 씁니다 막 뻘궁샷 이번에 디바라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진짜 제가 원래 개 путеше전을 apple 원래 캐릭터가 예뻐가지고 자주 할려고uck 어렵더라고요 전에는 그런데 으임 상황에서 창연이 되고서 초보유저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티 티 티티 티티티티티 safe 이렇게 살수도 있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날라가지고 막 쏘고 난리나 매트릭스가 좋더라고 여러분들 다 막아주니까 다 막아주기 개뿔 타라가 옆에서 안돼 죽고 말거야 원래 디바는 캐릭터를 제가 오버워치 나오자마자 한판 해봤는데 그 한국인이라고 해서 막 처음에 애착을 가지고 막 처음에 체크했는데 어렵더라고 너무 매트릭스도 막 짧고 궁 쓰면은 막 내가 죽고 막 그랬었어 여러분들 뭐 한번 쓰면 다 그랬을걸 오버워치 처음에 했을때 막 어 디바가 한국인이냐고? 한번 해볼까? 이랬는데 막 어렵고 막 다른 캐릭터보다 훨씬 더 어렵고 막 궁 쓰면 나도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상향을 상향이 되면서 패치가 되면서 이 반응 캐릭터가 굉장히 쉽고 간편해졌죠 막으면 되고 막 쏘면 막고 막 안돼 아 식딩 개뿔 개못하네 어쨌든 저는 이번판에서 10캐리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여기서 캐리를 하게 돼요 간다 밀치고 쏘고 밀치기 쏘고 아 다 막아버려 궁도 막아버리고 아 캐리는 개뿔 아 타야돼 도망가야만 해 아 아 아 아 도망갔다 아 네 이렇게 캐리는 무슨 네 캐리는 바라지 마세요 하지만 끝까지 한번 보시죠 저희가 60표가 남기고 화물을 거의 다 막는 상태였어요 막는 상태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대판 싸우게 되죠 리퍼 우리팀 리퍼가 3킬하고 막 난리나요 여기서 지금 시열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35초 남았네요 과연 잉여맨은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잉여맨이 잉여맨이 캐리를 한다면 로봇이 없는데 어떻게 캐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 과연 어 막 빗발치고 막 정의가 빗발 빗발충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 좋아좋아좋아 피하고 어어 캐리는 뭐 산 자 이제 거의 13초 남은 상태에서 우리팀이 거의 다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이제 출간시간 떴고요 자 우리팀 막 지금 막 사살당합니다 우리팀이 지금 다 죽은 상태였어요 이때 이때 제가 이렇게 궁을 쓰면서 4킬을 하구요 내려가서 과연 내려가서 이제 딱총 쏘고 툭 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제가 5연속 킬을 하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죠 아 디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최고의 플레이는 바로 접니다 디바 진짜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이쁜만큼 또 강합니다 초 플레이어들도 이렇게 매트릭스로 막을수도 있고 궁도 잘 쓰면 시원하게 죽여있었잖아요 어 디바 패치 여러분 디바 꼭 하세요 완전 최고입니다